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 햇빛도 쨍쨍하고 하늘도 파랗네요. 근데 집이 너무 더워서 카페 가서 공부할 겸 편집하려고 나왔어요. 카페는 오늘도 하이랜드 카페로 갑니다. 지금 친구들을 만나러 성효색 상당을 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버스를 타고 가려고요. 토행길이라 제가 잘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구글 지도를 믿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와 사람이 진짜 많아요. 대박 신기하다. 짜증Me 오케이 오케이 오늘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타이밍 진짱 디디언니 라 비えば 띄워지 지금 호엉언니가 바닷가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여기가 무슨 바다가 아니고 한강에 돗자리 깔아놓은 느낌이에요 여기도 나름 카페랍니다 이거는 라인티래요 여기 되게 멋있네요 안녕 지금 호엉언니가 오늘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펑으로 왔어요 분위기 엄청 좋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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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버스를 타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려고요 버스정류장이 지금 너무 멀어서 한 18분 정도를 걸어왔어요 한 18분 정도를 걸어왔어요 진짜 날씨 엄청 더워요 그래도 여유롭게 도착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거래요 tummy LOGO foods 도착을 해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하하 도용해졌어 갑자기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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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요? 건너 건너? 건너 건너? 도둑이야? 도둑이야? 누구예요? 플리마켓에 왔어요 여긴 처음 와보는 곳인데 안을 한번 들어가 봐야 알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케이스를 찾았대요 에어팟 케이스를 찾았어요 가격도 되게 싸요 4천원이에요 너무 좋아 다행히 이게 뭐야 외로운 마음 들어 드네요 에어팟 하나 가지고 산 게 없어요 옷이 그냥 그래서 왜 저러는 거죠? 네 지금 오후데이 커피에 왔어요 드디어 제가 와보고 싶었다 그 카페에 왔는데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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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나 부족해야지 성원 언니가 데리고 와줬어요 너무 좋다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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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birlikte 다행히 다행히 사다 꿈에 후축이 지금부터 안crit 다행히 개인적으로 뭔가 괜찮은데? 플라잉? 플라잉!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토이스터리 보러 왔어요 goes to the airport 신난다 신난다 타이틀 조용히 요구로 짱 크란셀드 여러분 카라멜 팥콘 너무 맛있어요 짱이에요 감사합니다.